왜 이렇게 안 오시던데? 우리 늦으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생 많구나 어머 나 옆구리에 담으렸어 뭐하다 이제 이거 왔어 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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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해 조지마 조지마 보여줘 나를 잡아줘 이 산축이에요 강수정 엉덩이만 해요 아잇잇해 죽겠다 나 좀 놀아줘 이러다가 집에 안 갈 거냐고요 대체 어떤 사람이 집에 가는 거니까 강수정 씨는요 일주일에 오늘만 딱 하루 일하잖아요 이분들은요 대학 축제 행사와 야발 행사 섭외 1순위래요 완전 바쁜 분들 재호가 벌써 뜬 거예요 2천밖에 안 됐는데 난리났어 뭐야? 일주일에 가는 거야 우리가? 재호 1순위 재호 왜 그래 정신경찰이 이거구나 자 오늘밤에 재호 1순위